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현대차는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15조 1,269억 원으로 전년보다 54%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매출액은 162조 6,63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.4% 증가했습니다.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0.2% 상승한 3조 4,078억 원으로 집계됐고 매출액은 8.3% 증가한 41조 6,69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